다 했어요 자 14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해요 아르티냐 아빠 아르티냐 아빠 체육관에서 농구를 해요 체육관에서 농구를 해요 di gym saya bermain basket 그렇죠 자 1번 자 보기 ini sudah di rumah belum 네 그래요 자 1번 뭐예요 농구를 하자 2번 3번 4번 5번 그렇죠 잘했어요 수다 뒷뚤려서 눌러 습관아 뒷뚤려서 둘러 하자 오케이 써 보세요 세 번째 수다 beds 1 100 10 10 12 20 11 16 18 18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했어요. 그림을 보고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뭘 해요? 사장 아빠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만나요. 그렇죠. 뭘 해요? 뭘 해요? 사장 아빠 교무실에서 책을 읽어요. perpustakaan membaca buku. 그렇죠. 2번. 뭘 해요? 뭘 해요? 구석 케이크를 만들어요. 무슨 şey. 무슨 일은 achieve elections? 뭘 해요? 왜 해요? 무슨 일은 chaudución을 Cons cause 예요? 해 주 России В trophy 보면 멀해요, 세상 아빠 방에서 티셔츠 방에서 티셔츠 봐요. 티셔츠를 입어요. 티셔츠를 입어요.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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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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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3번. 해봅시다. 자, Abe. 해보세요. 주스를 마시어요. apakah kamu meminum jus? 아니요. jus스를 안 마시어요. 물을 마시어요. tidak. saya tidak minum jus. saya minum air. panggol mogoyo apakah kamu makan roti? 아니요. panggol mogoyo apakah kamu makan roti? apakah kamu bermain basket? 아니요. olすご Angelina Nonggul Eli Nonggul Kenapa lurtip pen kau yang bicara kemara 2 jadi dalam en en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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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ghts Shout out 어젯 схав 암 traumatic 암 우 loe 암 우 암 우 아멘 제가 사랑을 사랑해요 어떤 거에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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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을 사요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주스를 마셔요 주스를 마셔요 아니요 주스를 안 마셔요 아니요 주스를 안 마셔요 물을 마셔요 물을 마셔요 빵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아니요 빵을 안 먹어요 아니요 빵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요 농구를 해요 농구를 해요 아니요 농구를 안 해요 축구를 해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아니요 집에 안 가요 아니요 집에 안 가요 체육관에 가요 체육관에 가요 사과를 좋아해요 사과를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포도를 좋아해요 포도를 좋아해요 공책을 사요? 아니요 공책을 안 사요 아니요 공책을 안 사요 연필을 사요 자 선생님 따냐? 급하다 아즈카 아즈카 주스를 마셔요? 아니요 주스를 안 마셔요 물을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아즈카 빵을 먹어요? 아니요 빵을 안 먹어요 파스타를 먹어요 아즈카 농구를 해요? 아니요 농구를 안 해요 달리기를 해요 아즈카 집에 가요? 아니요 집에 안 가요 도서관에 가요 아즈카 사과를 좋아해요? 아 아니요 사과를 안 좋아해요 아즈카 공책을 사요? 아즈카 공책을 사요? 아즈카 공책을 사요? 아니요 공책을 안 사요 아 빵합보스 빵합보스 안 보세요 아 빵합보스 뭐예요 찾아보세요 avenGA 아니요 우상 운욕 지우개 지우개 사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한번 여기 한번 써봅시다 그림을 보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써보세요 자 뭐래요 3번 뒤받자, 뒤받칸, 뒤받칸 뭐 해요? 지금 아파 달리 기를 해요 지금 놀아리 어디에서 달리 기를 해요 dimana kamu berlar이 공원에서 달리 기를 해요 di taman saya berlari 그렇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우리 먼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kita 버리겠잖아 dulu ya 아쉽간 뭐래요 공부를 해요 어디에서 공부를 해요 방에서 공부를 해요 아쉽간 뭐래요 아 아 란지아 보세요 어 어 사 사요 어 쇼핑해요 원래 쇼핑해요 쇼핑 쇼핑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가게에서 가게에서 쇼핑해요 가게에서 쇼핑해요 쇼핑해요 가게에서 쇼핑해요 3번, 아직과 뭐 해요 책을 읽어요 어디에서 책을 읽어요 교실에서 책을 읽어요 교실에서 책을 읽어요 4번, 아직과 뭘 해요 농구를 해요 어디에서 농구를 해요 교실에서 농구를 해요 교실에서 농구를 해요 국어, 아쉽간 뭐래요 축구를 해요 어디에서 축구를 해요 공원에서 축구를 해요 공원 아니에요 여기 이틀 이틀, 이틀, 어, 라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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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이 어, 운동장에서 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그렇죠 몇 번 아즈카 뭐래요? 물을 마셔요. 어디에서 물을 마셔요? 부엌에서 물을 마셔요. 그렇죠. 부엌에서 물을 마셔요. 자, 여기 써보세요. 디바와이니. 자, 스파르티 딸이. 알겠죠? 뭐 방에서. 딸에서 공부해요. 스파르티 딸이 써보세요. 알겠어요. 자, 듣고 말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인터넷이 너무 느려. 아니요. 아즈카 솔로는 인터넷 좋아요? 인터넷에 바구 자리 같냐? 아니요. 아니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듣고 말해봐요. 토마스는 운동장에 가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제이슨은 운동장에 안 가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민수는 집에 가요. 집에서 밥을 먹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토마스는 뭐래요? 축구를 해요. 아, 제이슨은 뭐래요? 책을 읽어요. 민수는 뭐래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아, 자, 디고 디 디 아래니까 해봅시다. 듣고 말해봐요. 토마스는 운동장에 가요. 토마스는 운동장에 가요. 토마스는 운동장에 가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디 lapangan dia bermain sepak bola. 제이슨은 운동장에 안 가요. 제이슨은 운동장에 안 가요. 제이슨은 운동장에 안 가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pergi ke perpustakaan.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di perpustakaan membaca buku. 민수는 집에 가요. 민수는 집에 가요. 민수는 집에 가요. 민수, pergi ke Roma. 집에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 밥을 먹어요. 드 rumah makan nas이.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이번이, 여러분은 여기에서 뭐 그래요? 그냥 오 까려 그래서 자대서 같이 걸 가로 퍼르기 sama pulang tuh sama gak sih bahasanya sama-sama 가요 apa bukan 가요 가요 버르기 집에 가요 pulang 집에 가요 버르기 꾸루마 이 바빠 바사 인도네시아다 pulang야 집에 가요 그쵸 네 네 다음 자 이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뭘 해요 비사 아 비사 음 교실에 여러분들이 기도사 어 그냥 교실에서 뭐 나는 어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어 교실에서 텔레비전을 봐요 음 누구하고 텔레비전을 봐요 어 아빠요 아빠하고 아빠하고 텔레비전을 봐요 학교 apa세요? 바로 삼아 어 아빠하고 텔레비전을 봐요 아빠하고 텔레비전을 봐요 음 음 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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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이 ruang 텔레비전을 봐요 어 자이슨 자이슨 교실에서 자이슨 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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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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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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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써보세요. 공원이 공원이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사요. 세라는 아이스크림 좋아요. 세라는 친구 만나요. 세라는 친구 좋아요. 세라는 친구로 만나요. 친구하고 뭐 이야기해요. 친구하고 뭐 이야기해요. 공원에서 이야기해요 공원에서 놀아요.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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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야기해요. 이야기.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요. Jamie요. 이야기. 고맙습니다.